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투썸플레이스의 카푸치노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가격은 3만 천 원이고요 음료는 스타벅스 초콜릿 크림치 프라푸치노 벤티 사이즈 우유 준비했어요 제가 방금 치과 진료를 받고 와서 마취가 덜 풀렸어요 그래서 좀 입 주변이 어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... 침 흘릴 수도 있어요 어? 맛있어 맛있어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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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아래 있는 시트가 촉촉해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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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은 이렇고 배는 고프고 안에 크림이 두 가지에요 시트가 다섯 장이네요 맨 아래에 시럽이 잔뜩 묻어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는 달달하고 촉촉해요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맛은 솔직히 티라미수 케이크 같아요. 식감만 다른 티라미수 케이크? 케익이 너무 달면 우유랑 먹으려고 우유도 준비했어요. 근데 케익이 제 입맛에는 많이 달지는 않네요. 딱 좋아요. 이제 어젯밤에 한입에 남은 염소에서 만들었을 때 케이크가 더 좋아해요. 오늘의 많은 염소는 곱창이크로부터 먹기엔 염소에만 먹어요. 염소가 진짜 맛있어서 염소가 정말 맛있었어요. 그치에 고소한 염소가 더 맛있었어요. 이런 염소가 더 맛있었어요. 이제 염소가 더 맛있었어요. 염소가 더 맛있어져요. 너무 맛있어 훌륭한 치킨 설탕 맛을 정말 좋아해요 탕후라이 집중이 안 된다. 입이 나이키가 있어요. 입이 나이키. 입이 나이키. 입이 나이키. 입이 나이키. 입이 나이키. 너무 맛있어 크림이 커피 크림이랑 치즈 크림 시트는 초코 시트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.